4MINUTE 사디카 네 태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뮤직 웨이브인 방콕 어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까? 네 태국하면 또 우리 4MINUTE이랑 굉장히 익숙한 나라잖아요 그쵸? 맞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저희도 돌려드릴 각오로 열심히 준비해서 갈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언제죠? 네 바로바로 3월 12일입니다 와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구요 여러분 조금만 마이 나가